여러분 반갑습니다 꾸샘의 수학원 구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반갑게 만났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쭉 하고 있는데 잘 복습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잘 녹여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수로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삼각함수 갈 준비 서서히 하시고 오늘도 또 의미있게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97번부터 풀면 됩니다 97번 자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볼까 그림과 같이 해서 곡선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 점이 있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3,0이랍니다 그죠? 무게중심의 좌표가 3,0 자 그랬을 때 이제 a, c, 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3,0 어딘지 모르겠지만 3,0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3,0이라고 있어요 넓이 구하라는 뜻은 사실 좌표 뽑으라는 거죠 로그 함수는 정점이 있다 그래서 얘는 1,0이 되는 게 분명해 무게중심의 성질 자 요거 하기 전에 잘 봐봐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지 로그 2x하고 로그 2분의 1x는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x축 대칭이야 그 말 뜻은 x축에 대해서 데칼코만이라는 뜻이죠 결국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다는 거야 2등변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딱 중심선상에 있다고 무게중심의 좌표 2대 1이죠 결국 k값은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겠죠? 자 k값이 4이기 때문에 끝났어 자 b는 사 콤마 그대로 들어가고 대입하겠죠 이가 될 수밖에 없고 c 같은 경우는 사 콤마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 넓이 구하세요 따라서 넓이에 쓰는 이 분의 일에다가 높이 얼마입니까 보면 한 칸하고 네 칸이니까 세 칸 그리고 밑변 얼마입니까 2하고 마이너스 이 네 칸이다 그지? 자 이렇게 주어져서 6이 정답이 되겠네 97번의 답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8번 한번 볼게 자 얘를 한번 보면 그림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잘 봅시다 2보다 큰 상수 k 자 이런 거 밑줄을 선생님이 딱 끄라고 했어 현장에서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2보다 큰 k 밑줄을 꺼놓고 이 함수 이 함수야 사실 로그 2x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꺾어 올렸는 그래프가 되고 그죠? 자 그리고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꺾어 올린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각각 꺾어 올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x1, p의 점의 x좌표, q의 x좌표 그리고 rx좌표, x1, x2, x3 할 때 3 빼기 1이 2루트 3일 때 1 더하기 3에 값 구하세요 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얘가 x1이라고 근데 x1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보면 누구하고 누구? 여기 함수 자체가 이 함수죠 자 꺾어 올린 부분은 꺾어 올린 부분은 이 위쪽이니까 사실 얘는 그대로 있었던 거야 내가 p의 x좌표를 구한다는 뜻은 이 함수식을 그대로 써야겠네? 따라서 1단계 로그 2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하고 그리고 누구 써야 될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 2x 그래프가 있었는데 꺾어 올라간 부분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얘가 같아지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치? 잘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 쭉 왔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안 꺾어진 부분이니까 사실 선생님이 그대로 쓴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꺾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볼게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로그 2에다가 x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진수끼리 같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k 요렇게 쫙 했을 때 요 값을 한번 볼까? 얘하고 x분의 1하고 그러면 양변 x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kx 얘가 1이 될 거고 정리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x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얘가 0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 주도록 하는 x값 중에 하나가 x1이었던 거야 그럼 선생님이 대입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선생님 볼까요? x3니까 요거에요 요거 자 얘 x3 좌표를 찾겠다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그 2x 자체를 꺾어 올리지 않은 거니까 얘가 그대로 되겠네 자 로그 2에 x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있던 거를 꺾어 올린 거니까 이번엔 반대로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쵸? 절대값 벗길 때 따라서 마이너스의 로그 2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랑 같겠죠 이렇게 같아지도록 하는 x를 구했을 때 x3가 이 식을 만족하겠죠 자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이게 1번 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요 식하고 요 식하고 한번 보시면 이 마이너스의 위치가 이렇게 붙여지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었다고 그러면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식을 정리해봤자 똑같이 얘가 나온다고 어? 결국 결국 결론은 뭐냐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x 그리고 플러스 1 는 0의 두 근이 누구였다? x1과 이번엔 x3였겠죠 그래서 요 두 근이 x1과 x3가 된다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x3는 k가 될 거고 그리고 x1 곱하기 x3는 1이 될 거야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x3 빼기 x1이 2루트 3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요거 3개씩 가지고 k값 구하세요 이 뜻이죠 자 뭐하고 싶어야 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씁니다 자 따라서 x1 플러스 x3 얘의 전체 제곱은 x1 빼기 x3 빼기 x1 요 제곱에다가 플러스 4배의 x1 곱하기 x3 하면 되시고 자 요 차가 지금 2루트 3이었거든 그러면 12 거기다 플러스 4 하면 16이 되는 거예요 근데 x1하고 x3는 양수니까 내가 원하는 x1과 x3의 합 얘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98번의 답은 4가 되겠다 그치? 정답은 4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가 굉장히 그림이 복잡했지만 사실 요 표현상에서 보면 x1과 x3를 구하는 식 자체가 결국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였는가의 문제였어 그치? 그러면 한 식을 정리했을 때의 근 자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 2차 방정식이 x1과 x3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변형 공식의 통합형이 98번입니다 자 좋았고요 99번을 한번 볼게 99번은 그림과 같이라고 해서 두 곡선 y는 로그 ax가 있고 그리고 y는 로그 bx가 있어 그때 y는 1과 만나는 거 y는 2가 만나는 게 주어졌거든 a1과 b1의 중점의 좌표가 2,1이야 자 그러면 a1하고 b1하고 얘의 중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 요 중점의 좌표가 2,1입니다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a1하고 b1하고 자 요 선분의 길이 얘가 지금 1이야 자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a2, b2 자 요 선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래 자 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왔어 자 그러면 어차피 a2하고 b2하고 좌표를 자 선분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뜻은 결국 이 교점에 x 좌표를 구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야 a1 1층이다 그제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x 좌표 그러면 x는 얼마? a가 될 수밖에 없죠 a1의 좌표가 나와 자 a, y 좌표는 1층이지 그제? 똑같은 논리로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x 좌표 x는 b가 되는 게 분명하니까 b1의 좌표 또한 b, 1이 되는 거야 자 똑같이 찾고요 자 마찬가지 이번 2층짜리를 한번 찾아볼까? 얘가 2가 되는 거 그럼 결국 x는 a 제곱이 될 거라고 그러면 a2의 좌표는 자 a 제곱 콤마 2층이 될 거고 똑같은 논리로 b2의 좌표도 얘가 2층이 되는 x 좌표 자 x는 b의 제곱이다 결국 b 제곱 콤마 2층이 되겠다 이렇게 1단계는 문제에서 조금 의미를 가지는 점의 좌표를 뽑아주는 게 1단계인 거야 그리고 2단계 가만히 보세요 선분 a1, b1의 중점이 2, 1이래 그러면 얘하고 얘의 중점이 2, 1이다 중점의 좌표는 평균이죠 따라서 2단계를 샘 보면 좌표 뽑는 게 1단계 자 여기에 2분의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중점을 뽑았을 때 얘가 지금 2였다고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a 플러스 b는 4죠 나왔고 그리고 a1, b1 선분의 길이라는 건 사실 무슨 길이다? 자 이 길이는 x 좌표의 차가 되겠죠 차 그래서 b에서 a 뺀 거야 자 b에서 a 뺀 거라고 자 결국 b 빼기 a 이렇게 했을 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조건 가지고 문제는 a2, b2 구하세요 자 선분 a2, b2는 뭐가 되겠어요? b 제곱에서 b 제곱에서 a 제곱을 뺀 거다 자 결국 b 제곱 빼기 a 제곱을 구해봐 이 말이고 얘는 충분히 b 플러스 a하고 b 마이너스 a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b 플러스 a는 4가 되고요 b 빼기 a는 1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4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해당되는 점의 좌표를 뽑아주는 문제가 99번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 와 이번 강좌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중요한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의 팁도 잠깐 알려줄 테니까 자 요거 별표 3개를 딱 쳐놓고 자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곡선 자 잘 봐 곡선 y는 로그 루트 2의 x 빼기 a 자 너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수함수가 나와 근데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한 문제 같이 등장했어 얘네들이 따로 따를까 또는 종속적인 관계일까 가만히 보니까 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지수꼴로 고칠까 루트 2의 루트 2의 y 제곱이 얼마? x 빼기 a가 돼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빼기 a를 넘겨주면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리고 x와의 위치를 바꾸지 그럼 y는 하고 얘가 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똑같은 놈이 되는 거야 그 두 개는 역함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역함수를 의심하라 했는데 역함수가 정확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면 대칭성의 소재라고 했죠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xy 좌표의 합은 일정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oab의 넓이가 6이 되는 그런 특별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나봐 자 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1단계 해석이 끝났으니까 자 조금 크게 생 그려볼게 자 y축하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얘가 자 y는 루트 2에다가 x제곱 그리고 플러스 a라는 지수함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함수 관계 로그함수가 있어 y는 들어가고 로그에다가 루트 2에 x-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y는 2분의 1x 자 어딘진 모르겠지만 똑같이 y는 2분의 1x가 있었던 거야 자 요 직선이 있었는데 얘랑 만나는 점이 생기고 요 만나는 점을 사실은 a라고 했고 그리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쭉 이렇게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k가 되는 형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어떻게 해야 돼? 요 45도 요거 45도 요런 것들은 꼭 생각하고 대칭성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y는 x에 관한 대칭이니까 여기에 y는 x라는 보조선을 긋고 요게 출발 자세가 돼야 돼 당연히 얘는 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하고 똑같은 어떤 자 이런 대칭적인 상황 그럼 마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정리해줬던 전전강좌에서 했던 총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b가 되겠죠 당연히 ob의 길이하고 oa 길이 이런 것들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oab의 넓이 있잖아 요 넓이가 지금 6이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여기 보시면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사실 지수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의 자표를 정확히 뽑아서 뽑아서 그 점의 자표를 대입해서 미지수를 결정한다 굉장히 큰 주제예요 거기에 도형적 성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a점의 자표나 b점의 자표를 뽑아야지 대입을 해서 a값을 구할 수 있겠네 요런 마인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a점의 자표를 설정해야지 넓이 구할 거니까 요거 위에 있잖아 이런 거 보통 어떻게 우리 분수가 싫어 그래서 2a, a라고 설정하면 되죠 근데 y, x에 관한 대칭이니까 얘는 얼마 될 거 같아? a, 2a가 될 거야 그럼 똑같이 중점도 나오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3a, 2분의 3a 요렇게 나올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자동으로 돼야 돼 삼각형 oab의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얘가 무조건 기울기가 45도 자,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야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 그러면 요런 거 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넓이하고 여기 있는 넓이는 같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하고 평행하게 선생님 이렇게 끊고 그리고 얘하고 평행하게 선생님 이렇게 끊는 거야 그럼 여기에 직사각형이 생긴다고 그럼 사실 얘 더하기 얘나 얘 더하기 얘는 같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도 되겠지 요 넓이가 얼마라고요? 6이다 자, 넓이 구해볼게 자, 요 직사각형의 넓이야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게? 자, 요거 세로의 길이는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여기 x좌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이 봐봐, 차이 2분의 a가 되겠죠 근데 45도잖아, 45도 요 45도, 45도잖아 그럼 얘가 2분의 a면 얘는 얼마 되겠어? 2분의 루트 2a가 됩니다 다시, 2분의 루트 2a가 될 거라고 45도를 최대한 이용한다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마찬가지 요 길이도 x좌표의 차이가 x좌표의 차이가 2분의 3a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3a가 된다고 그럼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사실 2분의 3 루트 2a가 되겠다 자, 요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2단계 선생님 보면 자, 넓이 구해볼게 2분의 루트 2a 자, 거기다가 곱하기 가로의 길이 하면 2분의 3 루트 2a 자, 요렇게 했을 때 얘가 6이 된다고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다 3분의 1을 슉 곱해줄까? 그럼 a제곱은 a제곱은 4가 나와 근데 a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a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답은 2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선생님 지금 봤을 때 자, 여기 잠깐 보자 자, 지금 현재 잠깐 다시 요쪽에 지수함수에 지금 a가 나왔다 그치?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요 a가 나왔잖아 그러면 변수를 선생님이 설정할 때 여기 2a, a를 뒀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 요거 다른 문자로 둬야 돼 그치? 다른 문자로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k라고 둘게 k 자, 요거 전부 다 봐 자, 요거 k 그리고 2k 그러면 요거 k, 2k 2분의 3k, 2분의 3k 요렇게 두고요 전부 다 얘들이 k였던 거야 k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된다고?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자, 미안 k 값이 자, 결국 b점에 잡혀 k, 2k였는데 얘가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2,4가 되지 그래서 얘가 2,4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 값 구한다고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을 정확히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겠다고 y 잡혀 4는 따라서 y 잡혀 4는 루트 2에다가 자, x 대신에 2를 대입하고 그리고 플러스 a를 요렇게 넣어요 결국 a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2다 요렇게 하시는 거야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대칭성이 완벽하게 녹아있는 문제였어요 반드시 요거 숙지라고요 그리고 쌤이 참고 참고 자, 요 모양을 그대로 쌤 옮겨서 자, 요렇게 자, 전체 개념을 잡아줄 때 쌤 했던 거 있지? 요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그게 이거였던 거야 y는 fx 원래 함수가 있고 요게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일반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역함수 y는 f의 역함수를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근데 누가 등장한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한다고 y는 마이너스 x에다 플러스 k가 등장하는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생겨요 만나는 점이 얘가 a, 얘가 b라고 설정하고 얘가 o라고 되면 자연스럽게 쌤이 이렇게 했었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똑같이 자, ob가 x축과 이루는 각 요거를 선생님 알파라고 oa가 x축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oa의 기울기하고 oa의 기울기하고 선분 ob의 기울기 자, 이걸 해봤자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했어 얘를 a, b라면 얘를 b, a가 되니까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가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등장할 수 있는 게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역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y는 했을 때 마이너스 f의 역함수가 들어가 그리고 여기 x 그럼 그때 얘가 지금 선생님 a, b라고 만약에 했다면 얘는 아까 얼마? b, a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x축의 대칭점이 있죠 요 점을 쌤 c라고 하면 a,에 마이너스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o, c를 연결해 그래서 삼각형 자, b, o, c 요 삼각형 보여요? 요 삼각형 또한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얘도 베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위에 있던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b, o, c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직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요런 흐름으로 해서 각의 의미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조금 참고하시고 자, 오케이 아무튼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 이제 101번 문제를 한번 볼게 와, 우리 드디어 이제 세자리수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자리수를 넘어왔어 자, 함수 y는 3의 절대값 2x 그래프 그리고 로그의 3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직선 a, b와 수직인 y축과 만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넓이를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거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직선 a, b와 밑줄 꺼볼까? 직선 a, b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다시 얘가 직선 a, b인데 얘랑 수직이 되면서 수직이 되면서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인 거야. 그치? 넓이 구하세요.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선생님 보면 자, 어차피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건 좌표인 거야. 그치?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차근차근 a, b, c의 좌표를 뽑을 거야. 그러면 a점의 좌표를 뽑으려면 누구와 누구를 연립해야 될까? 로그 3의 2x인데요. 자, y축의 오른쪽에 있는 얘는 y는 그대로 절대값을 벗겼겠죠? 로그 3의 2x가 될 거고 y축의 왼쪽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로그 3에다가 마이너스 2x가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좌표 뽑아볼게요. 제일 먼저 a부터 누구와 누구를 연립해야 돼? 얘랑 얘를 연립해야 돼. 자, 따라서 로그에 3에다가 x 플러스 3 얘가 들어가고 그리고 똑같이 로그 3에다가 마이너스 2x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얘가 같은 값. 근데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죠? x 플러스 3이 얘하고 똑같아.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점의 좌표가 나와. 마이너스 1콤마 집어넣으면 로그의 3에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똑같은 논리로 b점의 좌표 구해볼까? 그러면 로그의 3에다가 x 플러스 3 그대로 넣고요. 자, 그리고 똑같이 얘를 그대로 벗겼을 거야. 로그 3에다가 2x가 들어가. 그래서 얘가 같다.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다. 그럼 x는 3이 되죠. b점의 좌표 나오지 않아? 얘는 3콤마. y 좌표 대입하면 로그의 3에다가 6이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이제 구해야 될 거. c의 좌표죠. 그럼 c의 좌표를 구하려면 수직. 그럼 제일 먼저 선분 a, b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선분 a, b의 기울기. x 증가량 4칸이죠. 자, x 증가량 4칸. y 증가량 로그 3에 6에다가 빼기 로그 3에 2. 보여? 로그끼리의 뺄셈. 로그 3에 6에서 로그 3에 2를 뺀다고? 그럼 로그 2분의 6이니까 3 된다고. 그럼 결국은 직선 a, b의 기울기는 4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럼 직선 a, 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y는 하고 자, 여기에 지금 직선 a, b의 기울기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직선 a, 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겠죠. 자, 마이너스 4에다가 지나는 점을 선생님 누구를 잡을까? a점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x 빼기 빼기 1에다가 그리고 플러스에다 로그 3에 2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로그 3에 2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뽑을 수 있으니 점, c의 좌표가 나와. y절표는 로그 3에 2 빼기 4겠죠. 자, 따라서 0콤마 0콤마 로그 3에 2에서 빼기 4가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다 푼 거죠.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세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최종적으로 자,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선분 a, b의 길이 그리고 선분 b, c의 길이 자, a, c의 길이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그대로 넣고 자, a, b의 기울기 한번 해볼까? a, b의 기울기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a, b의 지금 거리, 길이 자, a, b의 길이 x좌표의 차 4칸이다. 그치? 어? 그러면 선생님 가만히 보면 보세요. 루트에다가 4칸의 제곱 16 그리고 플러스 y좌표의 차 로그 3에 6에서 로그 3에 2를 빼 로그 3에 3, 1이죠. 1의 제곱 루트 17이었단 거야. 선분 a, b의 길이가 그리고 a, c의 길이 루트 그대로 넣고 x좌표의 차 얼마? 한 칸 자, 1 그리고 플러스 y좌표의 차 보면 그대로 선생님이 빼면 얼마 될 것 같아? 4칸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16이 돼요. 그래서 절묘하게 2분의 17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답은 2분의 17입니다. 되겠지? 자, 101번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볼게요. 자, 102번 문제도 별표를 칩니다. 102번 문제도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수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대칭성 점점 점근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했는데 얘도 그대로 들어가거든. 자, 한번 보세요.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곡선이 Y는 로그 AX가 있어요. 자, 로그 AX 1보다 크니까 원이 떠 자, 원 뜨면 중심과 반지름 자, 중심을 C라고 두께 얘가 4분의 5,0이 나와요. 그리고 반지름은 4분의 루트 13이 나와 자, 이거는 기본 자세인 거야. 반드시 원의 중심은 X축 위에 어딘가의 점에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선분 PQ가 원의 지름이래. 그럼 선분 PQ가 원의 지름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지름과 지름의 교점 얘가 바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중심의 좌표가 4분의 5,0이니까 얘가 4분의 5라고 선생님 두면 되겠지 X좌표를 자,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름이니까 똑같아 반반 이렇게 되는 거죠. A값을 구하라고 했다. 자, 이 뜻이 뭐라고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을 몇 콤마 몇인지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 A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말 뜻은 지수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뽑으세요. 이 말이야. 내가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네. 자, 뭐 하면 될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그러면 대칭성 보여? 자, 얘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막꼭지각이니까 그리고 반지름 반지름 같으니까 합동이었거든. 그 말 뜻은 이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좌표를 로그 AX에 넣었을 때 함수값과 이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X값을 로그함수에 넣었을 때 함수값의 합은 항상 대칭성에 의해서 제로가 되겠네. 그치? 정점의 의미가 좀 가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구하겠다는 뜻은 아직 모르니까 우리 편하게 그냥 이 길이를 K라고 합시다. K. 그럼 P의 X좌표는 4분의 5 플러스 K 되겠죠. 그때 대입한다고. 자 로그의 A에다가 자 X의 신이 얼마 대입한다고요? 4분의 5에서 플러스 K를 넣었을 때 함수값 즉 4분의 5 그리고 플러스 K 자 이거 넣었을 때 함수값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K 될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5에서 빼기 K를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다 집어넣겠지? 따라서 로그 A에다가 4분의 5의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넣었을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정점으로 해결하는 거야. A하고 K 미지수가 두 개 있지만 로그 함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미치 뭐든지 간에 진수가 1이면 0이 된다는 조건으로 K값을 구할 수 있거든. 자 로그 성질 쓸게요. 자 로그에 A를 그대로 쓰고 합차 보여? 4분의 5 플러스 K 4분의 5 빼기 K 그러면 결국 16분의 25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이 그대로 들어가겠네.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자 정점 보이나요? 자 얘가 얼마? 미치 뭐든지 간에 1이 되면 돼. 이 뜻인 거야. K제곱은 K제곱은 16분의 9 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K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4분의 3 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오 4분의 3 이었네. 그럼 결국 얘가 4분의 3 이었다는 거야. 근데 반지름은 얼마였지? 얘가 4분의 루트 13 이었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은 지금 P점의 XY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4분의 5 에서 4분의 3 을 더하면 2가 되는 건 자명하고 이제 Y 좌표만 구하면 되거든. 자 이거 뭐 쓸까요? 이 안에서 피타골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 4분의 루트 13 의 제곱 그러면 16 분의 13 에다가 그리고 빼기 4분의 3 의 제곱 16 분의 9 를 빼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사실 Y 좌표가 되는 거야. 결국 얘는 16 루트에다가 4분의 1 이 되고요. 결국 얘는 2분의 1 이 될 수밖에 없겠네. 자 너는 2분의 1 이었을 거야. 타고 했습니다. 그죠.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뽑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입만 하자. 따라서 2분의 1 이란 얘는 로그 에다가 2를 대입했어. 그럼 A에 자 루트가 2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결국 A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정답은 4가 되는 거야. 자 별표를 쳐놓고요. 이 102번 하고 100번 하고 요 두 문제가 이번 시간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개예요. 알겠지? 자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 문제 한번 볼까? 자 10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그림과 같이 직선이 y는 e가 있고 곡선이 로그 e의 사 x 로그 e의 x하고 만나는 점이 쭉쭉 있는 거야. 그림 한번 살펴보고. 그치 y는 e하고 다 나오고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성질 있지 않아? 점 e는 점 cd를 일대 2로 내분한대. 자 그러니까 얘는 일 대 2로 내분한다. 그 발은 선분 c 길이를 두 배 하면 선분 e d 길이가 되겠네. 문제는 c하고 d에. x 좌표 y 좌표 자표들을 다 뽑으라는 거죠. 뽑아주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세요. 열두 배 하라 이런 뜻이니까 하나씩 해보자. 자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자 c부터 구해볼까? c. 얘가 k 그리고 얘가 k가 되는 것들을 각각 구해보는데 먼저 얘부터 얘부터. 자 따라서 얘가 k 되는 거. 4의 x는 4의 x는 2의 k 제곱이 될 거고 결국 x는 2에다가 k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겠네. 자 2의 k 마이너스 2제곱. x 좌표. 그리고 층은 k층이다. 두 번째 d 마찬가지다. 얘는 쉽다. 그치? 2의 k 제곱 콤마 그리고 k 층이다.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라는 것. 얘도 똑같아. 얘가 2가 되는 거지. 2. 그럼 4x는 4. x는 1이겠다. 그치? 그래서 1 콤마 2가 될 수밖에 없고. 점 b의 자표는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4잖아. 4. 그래서 4 콤마 2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b 정까지 다 구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자 이 점의 자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점의 자표는 문제에서 쭉 나왔을 때 만나는 걸 1대 2로 내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뭐 해주면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자 1대. 그리고 얘가 지금 2가 된다고. 내분점 공식을 쓰셔도 되고. 편한대로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e라는 녀석은 결국 b에서 연직 상방향으로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4 콤마 k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4 콤마 k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근데 1대 2인 거지. 따라서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각 자표를 뽑았으면. 두 번째. 아 선분 c의 길이. 여기다 곱하기 2배를 하면. 2배를 하면 선분 d의 길이가 되겠네. 자 요거 보여요? 선분 c의 길이는 x 자표끼리만 빼면 되니까. 4에다가 빼기 2의 k-2제곱. 자 여기 나오고. 이 녀석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하시고. 선분 d의 길이는 자표끼리 빼주면 되니까. 2의 k제곱에서 마이너스 4를 빼줍니다. 다시 8에다가 마이너스 2의 k-1제곱 하시고. 그리고 이쪽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4를 하는데. 자 똑같이 맞춰버릴까? 한 번 들곱했다 생각하고 대신 두 마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3배의 2의 k-1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넘어오면 12가 되겠네. 결국 3으로 나눠주면 사실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 k값 나오겠다. k는 3이 됩니다. 이렇게 뽑는 거야. 그쵸? 자 k가 3이기 때문에 모든 자표가 다 나오는 거야. c점의 자표는 3 대입하면 2,3이었고. 그리고 d점의 자표는 k가 3이었으니까 8,3이었고. 그리고 a,b 다 구했어. 최종적으로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넓이 구해볼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k가 3이었으니까 한 칸밖에 안 되지. 그리고 아랫변. 8하고 2의 차. 6칸이지. 그리고 윗변. 그러면 4하고 1. 3칸이죠? 이렇게 계산. 그래서 2분의 9가 되는 게 맞고. 자 분수가 보기 싫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12배를 하래. 그러면 54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103번의 답은 54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04번. 자 이런 색깔 문제들이 좀 가끔 나와요. 아까 직각 삼각형도 있었고.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곡선 y,ax, 위의 점 p가 이사분면에 있다. 자 이사분면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을 q와 이 위의 점 r에 대해서 pqr이 45도인 거야. 자 요구 중요합니다. 자 요구 중요합니다. 밑줄.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이 q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 그러면 사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던 거야. 자 그럼 q를 진하게 하면서 x주가 평행하게 쓰면 이렇게 끊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뭐 되겠어? 45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수직이었던 거야. 수직. 수직으로 쭉 갔다는 거지.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거 먼저 잡으셔야 돼. 자 그 다음. 자 문제 조건에서는 pr 선분의 길이가 2분의 5루트 2야. 자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pr 선분 pr 요 선분의 길이가 2분의 5루트 2가 나와요. 그치? 그리고 45도 그리고 직선 pr 요걸 요렇게 표현할까? 자 pr 직선의 기울기 얘가 7분의 1이라고 나왔어. 큰 조건이지. 자 그때 a 값 한번 구해보세요 자 요게 문제였던 거야.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조금 이제 문제 생각하셔야 돼. 자 뭘 구하면 될까. 알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 알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선분 pr의 길이가 나왔어. 그럼 pr의 길이가 나왔다는 뜻은. pr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가겠다는 뜻이지. 그리고 pr의 좌표를 설정하면 와인 x에 관한 대칭이었으니까 q의 좌표도 나온다고. 근데 90도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r의 x 좌표는 r과 q의 x 좌표는 똑같단 말이죠. 자 요렇게 한번 선생님이 설정해 볼게. 자 먼저 와인 x 위에 있다. 그럼 p 점의 좌표를 t 콤마 하면 여기 a t가 된다고. 자 이렇게 문제와 상관없는 변수를 설정하면 부호나 범위가 참 중요해. 자 t가 음수다. 여기 별표 딱 쳐놓고. y는 x에 관한 대칭했다. 그럼 a의 t 제곱 콤마 t가 되겠다. 라는 뜻인 거야.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pr 자체를 한번 볼게. 자 연직 상방향으로 쭉 올라갔어. 그치? 올라갔어. 그럼 얘가 얘는 a t 제곱이 될 거고.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a t. a t. a의 t 제곱이 되고. 개를 넣었을 때 함수값. 마이너스 t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t로 해서. 출발을 얘로 했지만. 점 p의 좌표로 출발했지만. 얘의 좌표를 설정함에 따라서. 문제에 등장하는 점의 좌표들이 쫙 나온 거야. 그러면 변수 t하고 a. 조건 두 개 그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지. 제일 먼저 선분 피알의 길이부터. 자 일 단계 제일 먼저 어려우니까 지금 스탭 나눠볼게 문제 상황에 맞게끔 좌표를 다 뽑는다. 그리고 이 단계. 선분 피알의 길이를 구한다 두 점 사이 거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루트하고. a t에다가 그리고 빼기 t. 요거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t에다가 빼기 a t 제곱. 자 요렇게 해야 돼. 마이너스 t에다가 빼기 a t 제곱. 쭉 가서 요거의 제곱 가는 거. 얘가 바로 2분의 5 루트입니다. 이걸 푸셔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일단 양변을 제곱할게. 양변을 제곱하면 얘 자체는 4분의 5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전개했다고 치면 a t의 제곱 a t의 제곱. 그러면 두 마리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자 요 마이너스 두 배의 a t 제곱 t. 플러스 두 배의 t 곱하기 a t 사라진다 그지. 그리고 t 제곱 t 제곱이니까 2t 제곱 요렇게 나와요. 얘가 바로 얼마 된다고 4분의 50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다가 선생님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8분의 50 되겠지.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져 자 8분의 50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이런 조건이 있는 상태가 얘가 됩니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있습니다 요걸 내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기울기를 내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 세 번째 들어가 볼게. 기울기. a의 t 제곱 분의 a의 t 제곱 자 마이너스 x 증가량이니까 t 예분의 그리고 t에다가 빼기. 자 선분 pr이니까 자 지금 pr 자 요게 선생님 가만히 볼게. 자 pr의 선분의 길이가 요거였고. 자 선분 pr의 기울기죠. 선분 pr의 기울기 7분의 1. 선생님 요거 pq가 아니야. 자 미안 pr이야. 자 그럼 기울기를 선생님 보면 기울기를 보면 a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t 얘가 되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t에서 빼기 a t 제곱이 나와. 자 얘가 얼마 돼야 돼. 얘가 7분의 1입니다. 자 결국 선생님 쓸 수 있는 건 이 두 개의 조건인 거야. 자 천천히 해보면 자 곱해 줄게요. 마이너스 7배의 t 그리고 마이너스 7 곱하기 a t 제곱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a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이 나와. 마이너스 t가 나와. 자 계산하면 8배의 a t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넘어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6배의 t가 돼. 선생님은 지수식보다는 다항식이 편해. 따라서 a t 제곱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3t다. 요걸 쓰는 게 어떨까 싶어. 그래서 요 조건식 가지고 아까 문제에서 준비했던 요식을 쓸 거라고. 그러면 결국 얘 대신에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a t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t가 들어가니까. 전체 제곱하면 16분의 9에다가 t 제곱이 들어가고. 그리고 플러스 t 제곱이 들어가. 자 너가 8분의 50이었어. 그럼 16분의 25t 제곱이 8분의 50이 됩니다. 자 없어진다. 그치? 25 요거 2가 되고. 그리고 얘하고 얘 없어지면 여기에 2가 되는 거야. 그럼 t 제곱은 사실 4가 되죠. 근데 조심해야 돼. t가 무슨 수였어? 음수.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t가 마이너스 2.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건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자 t가 마이너스 2였거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 따라서 a의 마이너스 2는 t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a는 2분의 3에다가 이 전체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루트 2분의 3 얘 분의 1이 돼 루트 3분의 루트 2 그럼 3분의 루트 6 되죠. 유리화 시켜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a 값은 3분의 루트 6입니다. 와 이거 완전 산수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정답 확인할 수 있고 자 전반적으로 한 번만 다시 한 번 볼게요. 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었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자 그런데 나와 있는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 pr 선분의 길이 그리고 직선 pr의 기울기 그러면 결국 pr의 좌표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 좌표를 막무가내로 그냥 독립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설정하면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동해서 얘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45도였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대로 x축과 평행하게 끄면 얘도 45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는 90도가 되기 때문에 점 q의 x좌표와 점 r의 x좌표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잡아주고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계산. 자 오케이. 이렇게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105번을 한 번 볼게요. 어떤 문제일까? 문제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깊이 있는 건 아니야. 자 a가 일단 나왔어요. a가 어떻게 나왔냐면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밑줄을 꺼야 돼. 자 범위나 특별한 조건이니까 밑줄을 다 꺼두고요. 그리고 y는 1하고 만나는 거가 a, b라고 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만나는 게 c, d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스케치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는 상태 뭔가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하나는 로그 a, x 밑이 1보다 작죠. 그러면 감소하는 함수를 그리면 돼. 자 너는 y는 로그의 a, x 그래프야.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4a라고요. 밑이 4a인 로그 함수.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해주면 1보다 크잖아. 로그 함수가 증가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정점을 지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너는 y는 로그에다가 4a의 x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로그 함수의 정점 1을 표시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y는 1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끌게요. 이게 1층이야 1층. 그럼 여기 만나는 두 점이 있잖아. 그대로 옮기는 거거든. 그때 로그 a, x하고 만나는 게 a니까 결국 얘가 a가 되고 이 점이 b가 됩니다. 이 뜻인 거. 또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끌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층이거든. 그러면 그때 로그 a, x하고 만나는 게 cd야. 로그 x 만나는 게 cd. 자 요거 c, c. 자 c고 요 녀석이 뭐가 된다고요? d가 된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뭐 a, b, c, d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각형이. 얘가 직사각형이 되면 어떤 관계식이 있니? 뭐 a, b가 c, d보다 길면 a 범위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되죠. 자 기흑부터 볼게. a, b를 1대 4로 외분한다. 자 a점, b점, c점, d점 좌표 다 구해야 되겠지. 따라서 a점의 좌표 y 좌표 1입니다. 얘가 1이 되는 거 a, 1이죠. 그리고 b점의 좌표 얘가 1이 되는 거 4a, 1입니다. 자 요렇게 설정하시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d점의 좌표는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4a의 마이너스 1 제곱 4a분의 1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c점의 좌표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a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가 a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이다. 점 다 뽑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기흑 외분점 볼게. 1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기 선생님 1하고 4를 요렇게 적어놓고 자 엇갈리지 않게 크로스 공식을 쓰면 돼. 자 기흑 이렇게 하면 y 좌표는 어차피 외분점이라 하더라도 1일 거니까 x 좌표만 보면 되거든. 1 빼기 4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좌표 4a입니다. 그리고 빼기에다가 4 곱하기 a 4a입니다. 우와 절묘하게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뜻이죠. 0 콤마 1이다. 기흑은 맞아요. 자 동그라미 치고 니은을 볼게. a b c d가 직사각형이다. a b c d가 직사각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b c d가 직사각형이라는 뜻은 사실 선생님이 알 수 있는 거는 요게 높이가 어차피 똑같아. 그럼 이게 이런게 수직이 돼야 돼. 수직이. 그러면 x 좌표끼리 즉 a 점의 x 좌표 그리고 d 점의 x 좌표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하고 4a분의 1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a 제곱은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a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양수가 돼야 돼. 그럼 a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니은도 맞아요. 오 그렇게 니은 맞아. 자 디귿 한번 볼게요. a b 하고 c d 자 그러면 a b의 선분의 길이 4a에서 a 빼니까 3a 되겠죠. 그리고 cd의 길이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빼. 그러니까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뺀다고요. 이렇게 빼. 자 이렇게 뺐을 때 cd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이걸 뭐 하면 되겠어요. 얘는 4a분의 4a분의 4 빼기 1이니까 3되지. 얘가 3a보다 이렇게 커야 되는 거야. 자 양변에 3으로 샘 약분하고요. 그리고 나서 a를 곱해주면 a제곱은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결국 a 자 요거 한번 해보면 a 플러스 4분의 1하고 그리고 a 마이너스 4분의 자 요거 a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2분의 1 요거 2분의 1 요거 했을 때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근데 a는 이미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확실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얘가 바로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결국 디귿이 성립하려면 a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 조건에서 4분의 1보다 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지. 4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가 돼야 되는데 디귿은 2분의 1하고 1사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틀렸죠. 내가 원하는 정답은 기읍과 미음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푸는 거야. 됐지? 자 선생님 이렇게 보면 이 기닛이 똑같은 문제지만 사실 좀 문제가 깊이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풀 백육번 같은 경우는 이십일 번 보이죠. 그죠? 똑같은 기닛인데 요건 오엑스 문제의 진정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률도 좀 높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면 되고 이게 기닛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자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 때 그냥 지금 어떤 식으로 강의를 듣고 있어? 틀린 문제 위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2점짜리나 3점에 쉬운 거 말고 쭉 같이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실력이나 수학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 왜냐하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나의 풀이법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왠지 오래 걸려. 그리고 풀 때마다 방법이 달라. 이러면 선생님들의 풀이를 한번 보면서 이 한 권, 기출의 미래 한 권은 내가 수험생활이 끝날 때까지 가끔씩 볼 수 있는 책으로 봐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이 문제에다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나 또는 학교 시험이나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렇게 얹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내가 볼 수 있는 책이 되면 참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디 선생님은 이러면 좋겠어. 다음 시간까지 한 20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한 문제당 4분 정도 또는 3분, 4분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중간에 탁 보니까 21번이 있어. 이런 거는 한 7분 정도를 넣으면 돼요. 보통 문제는 3, 4분에 넣고 7분 정도를 넣어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의 시간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 시간을 그대로 스탑아치를 딱 켜놓고 실제 미니 수능을 보는 것처럼 외부의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철저하게 시험처럼 공부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엄청 주어질 때 난제를 풀어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가끔 있거든.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푸는 훈련이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시간을 딱 재고 외부의 어떤 방해 없이 실전처럼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틀렸다. 답지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선생님하고 함축적 표현의 의미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106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